안녕하세요 Fellowes and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은 과일의 음료가 스팸Cómoic 스팸 질금 너무 맛있어 양념장 너무 맛있어 오징어 너무 맛있어 고소한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 계란 너무 맛있어 이거랑 같이 먹으면 더 맛있어요 아삭아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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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뼈뼈뼈뼈뼈 크림치즈 초콜릿 간장 너무 맛있어 호로록 칼국수 답답하고자 쫄깃쫄깃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다 먹으면서 엄청 고소할게요 고소해요 그러니까요 전 한참을 먹으면 너무 맛있어요 저는 김치찜이 오고 싶어서 김치찜이 오고 싶어서 김치찜이 오고 싶어서 그래서 이런 김치찜이 오고 싶어서 힘을 잘 먹으면기 때문에 라면이 많이 먹으면 좋겠어요 저는 라면이 고소해요 라면이 고소한 맛 마요네즈가 엄청 먹고 싶어서 라면이 고소해요 그치! 너무 맛있어 오징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